안녕하세요. 초면에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강아지 키우시는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배다비가 없습니다.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거든요. 버릴 수도 없고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. 예 혹시 부탁 좀 드리면 안될까요?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.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부탁 좀 드리러 왔는데. 예? 예? 아니 빚이 제가 많아가지고 그 여자 빚인데 빚 좀 가지시라고. 빚이 고양이 쏠 어디서 나는거야?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. 제가 진짜. 제가 쓸 때도 없고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. 하나만 가져도 안 될까요? 진짜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. 나우씨가 하나만 가져도 괜찮죠?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.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.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한길 가벼워졌어요.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힘들어서 무거워서 진짜 죽는. 고양이 쏠 어디서 나는거에요? 예 고맙습니다. 덕분에. 덕분에 한길 가벼워졌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아우. 아우. 가볍네.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. 아 진짜 처음 봤는데 너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. 100% 리얼 생강자가. 화이트 한 블랙트럭트. 아 광고가 뜨네요 갑자기. 제가 사실 유튜버인데요. 고양이 소리 나잖아요.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한번 볼 수 있는 말려줄까? 그래서 고양이 인 적 빚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. 부탁드리겠다 하면서 빚이 많아요 제가.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부탁 원래 안 드리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빚이 많아가지고 빚 좀 가지시라고 해요 제가 무거워서 그래요 제가 뭘 데리고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고양이가 또 여기서 나는 거에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주시면 안돼요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씩 가지세요 아 진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요 진짜 아 와 한둘 가벼워졌어요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한둘 가벼워 죽었다 빚이 되게 많아가지고 빚 좀 가지시면 안될까요 이거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진짜로 빚이 계속 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빚이 여자빚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무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 하나 고르세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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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그 몰래카메라 인데요 아쉽네요 유튜브 고양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인척 빚을 주는 그런 몰래카메라 빚을 주는 그런 컨텐츠 아 빚이 고양이라고 생각했죠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아 본 적 있어요 틱톡에서 봤구나 화장품 파우더인데 이거 엠비오에서 주는 화장품 가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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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